또 하루가 시작되는군요. 여기 반경, 여기 서서하지 마. 이 여행을 하고 나면 되게 게을러질 것 같아요. 자. 정답! 딩동네임! 아, 퀴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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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즈요. 이거 뭐야? 이거 엉덩이 다 보이네. 오 마이 갓! 여행 선배님군요. 큰 거 못 봤는데? 지금 코너람도 안 받아서... 진짜요? 전화해봐, 빨리 전화해봐. 없어, 없어. 진짜 없어? 없어.